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1페이지죠 정책론 쪽에서 세 번째 길이 주택정책인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정부의 정책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길을 배우셨는데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거 구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중이지 않은 정책을 구별할 때 오히려 시행 중이지 않은 해가 세 가지 있었어요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공재하고 외부효과 공공재의 과소생산, 그 다음에 정의의 부효과의 과소생산 부의의 부효과의 과대생산 부의의 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거 정의의 부효과는 감소시킨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겠고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정책상에서는 지역지구제를 쓸 수 있다는 거 지역지구제만으로는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가 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토지은행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사서 비축하는 개념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효율적인 개발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때 같이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선매제도라는 것도 용어상에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길을 지나서 세 번째 길로 접어들을 때 주택정책이죠 여기서도 한 문항 또는 두 문항까지 나올 수 있는데 주택정책을 굳이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형평성 증진안에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가치제를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주거 서비스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주택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임대료 규제라는 얘기고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상태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커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요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임대료를 다시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면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단기에는 공급이 줄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내가 50만 원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기존에 임차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위약금 줘야 되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는 임대업자에게 임차자들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임대업자에게 지급이 될 50만 원의 50만 원이 다시 임차자에게로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기고요 단기는 임대료 규제해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통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요자들도 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임대업자들은 이거 100만 원 받아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라고 했으니까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임대사업 안 한다고 해서 공급이 줄어들죠 그런데 거꾸로 임차자들은 야 이번 기회가 드디어 그동안에 비축한 돈과 융자조금 받아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내가 집에서 독립하든가 결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초과 수요 현상 그럼 초과 수요라는 거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올라가는 게 원칙인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실제 시장에서는 1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요 이거는 정부의 규제 가격이죠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나와요 음성적인 거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져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관리해주죠 그렇잖아요 등이 파손이라면 교환도 해준다든가 그렇죠? 더배장판 해준다든가 뭔가 다 해주는데 이거 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데다가 줄을 서 있어요 임대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는 임대주택의 질이 관리소홀로 점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이 제한이 돼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50만 원을 주고 세를 살고 있는데 직장관계상 원거리로 배정받았을 때 근로이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줘도 직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로 혼자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분양가 규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단계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거라는 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데 장기에 이런 거를 바꿔주면은 틀리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주 활용하는 거니까 오답을 줘야 될 거예요 틀린 거를 그러면 반어적을 써서 반대적인 표현을 잘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자주 쓰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요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150만 원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만 원의 세를 살고 있는 임차자들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어서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51페이지 박스 맨 마지막에 가면 양가로 4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장기효과를 가게 되면 1, 2, 3, 4로 돼 있죠 여기 칠판에 지금 한 거 다 들어가 있죠 그 정도에서 반대벽인 표현이 나오면 틀리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임대료 보조라는 정책이 있어요 임대료 보조가 임대료 규제보다는 훨씬 더 시장 기능에 부합이 돼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지 돈을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책 중에 하나로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거기 하단을 가시게 되면 주거급여제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 주관하에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을 해서 소득 또는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급여법의 기초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정부가 만약에 뭘 보조를 해 줄 때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쿠폰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걸 바우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우처 제도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부가 보조를 해 줄 때는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소득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소득 보조가 현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세 보조가 돼 있을 때요 이 집세 보조는 말 그대로 이게 가격 보조라고 해서 쿠폰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는데 이거는 임대인의 계좌로만 들어가서 임대료로만 사용하게끔 사용처가 명시가 돼 있는 거죠 현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자의 효용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하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관점에서는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집세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임차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쿠폰으로 받아도 그만큼 내가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수요자 보조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라는 게 있죠 이 공급자 보조에게는요 우리나라의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뒤따르냐면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틀리죠 왜? 얘가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만 소비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양으로 주거이동을 해야만 임대료 싸게 주고 나는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 보조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됐을 때는 소비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53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공급자 보조라고 돼 있죠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나 거주지 이전의 선택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에다가 다 요약정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죠 자주 인용이 되는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100% 합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정리하셔서 시험에 필요한 합격 점수를 맞는 데 주력을 하는 게 이 강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왜 얘가 중요하고 이걸 물어보고 있다 이런 것 등을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3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PI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넣어드린 건데요 이게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로 우리가 주택 부담 능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연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평균 6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얘가 20 나오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소득으로 20년이 걸려야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단독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평균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보다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치가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뭐를 기준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내가 버드린 연소득으로 주택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지 여기서 나온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RIR 지수라는 거는 연소득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버러딘 연속으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왜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측정할 때 쓰는 제도고요 거기에 있는 슈어베이 지수는요 내가 버러들이는 소득 있죠 거기 보면 연소득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 기준을 했었을 때요 이게 이제 주거비거든요 내가 벌이는 소득을 가지고 월세를 내 감당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게의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저가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주로 이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기금 등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국민주택규모 이 주택을 건설을 할 때 이 기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겠죠 이것도 재정 능력이 참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주거 선택을 제약하는 문제를 갖게 되겠죠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주거 선택의 제한은 거주 공간에 계층 간의 분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네 민영이 있고 여기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계층 간의 갈등 위화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취지는 이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시험상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법률 상황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죠 이 법상에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 10년을 기억해 주시고요 뒤로 가시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고요 다만 여기서 현재까지의 법령상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투기적인 요소로 활용이 될까 봐 이거는 제외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장기일반이라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죠 얘네는 공의기간이 10년이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들은요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 임대사업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현금 말고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도입했냐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저 임대료 카드로 받으려고 하면요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단말기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여기에다가 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돼서요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거기 주택을 보시게 되면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기존에 연구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을 합한 모델이에요 연구임대하고 행복주택을 얘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50년 이상 장기임대라는 거였고요 여기는 주로 젊은 세대 있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는 게 행복주택이었는데 이 명칭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이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또 들어온 게 뭐냐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에요 이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에서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공주택사업자하고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정립해서 취득하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분을 내가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입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빠져나갔을 때 또는 내가 구입을 했을 때 그걸 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것에 세부적인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거는 202형 분양주택이죠 거기 나온 대로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임차자들이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와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이익이 커지면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익을 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눌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이 되겠지만 이게 전부 다 무슨 형태냐면요 임차자들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일부만 내고 들어가라 아니면 일정한 지분만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애초에 구입비용이나 취득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서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데요 장기 전세는 20년이에요 기간이 이것도 시험에서 30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일정한 기간이 전환하면 분양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5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할 수도 있고요 10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해서 임대를 주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전세를 들어가서 다시 또 임대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주택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법령에 관한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이 영구임대하고 행복주택의 제목을 바꿔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합쳐져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됐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 분양주택 정책 안에서는요 어쨌든 시험에서 활용을 하는 거는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얘도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자 그럴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 게 이게 원래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원가 연동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얘네가 2005년도인가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칭을 달고 얘네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쯤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 활성화의 목적으로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가 배제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얘네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것만 두 번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규제에 관한 기본 논리랑 똑같아요 얘네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확대하고 호화사치 주택의 건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는 미인이 있죠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주택의 입지자로 선정된 지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여기도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시장에 분양가가 한 2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한 30평용 분양 받으면 6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보고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야, 천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그러면 30평용 분양 받으면 3억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싸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 간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거 받아 갖고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양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격차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계약금 3천 주고 3억짜리를 사면은 이게 6억이 있잖아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막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 이런 거 가지고 집어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렇잖아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음성적인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한 3천에 거래되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30평용이면 9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인데 암시장에서는 9억에 거래되면 차익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당첨이 되면 누군가 옆에 와서 귀에 속삭이죠 3천, 5천, 7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옴에 따라서 이게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발생시키고요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택 청약의 과열 현상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이게 2천만 원에 6억을 주고 30평을 샀던 건데 이제는 3억만 주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6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을 분양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는 역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거기 지문 3문에 보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분양가격을 제한을 할 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것이 거기서 55페이지 하단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공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있죠 걔네들은 이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그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질도 참 좋아지겠죠 그렇잖아요? 분양가 전매 등과 같은 특이적인 요소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단점은 뭐가 되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소용보다는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게 이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택 부정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비되는 게 분양가 자율화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알고 계시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분양가 자율화하게 되면 질도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뒤따르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분양하고 후분양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분양하고 후분양에 대한 거는요 이게 한 번 딱 나온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업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선분양을 해 준 거죠 선분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의 부담을 주택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선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물건도 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이거를 주택 매수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품질 문제가 걸릴 수 있죠 모델하우스에서 본 거하고 완성된 주택의 품질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논리가 뭐냐면 후분양이에요 후분양은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죠 그러면 후분양이니까 이거는 건설사들이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시공사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해야 되니까 매수자들도 목돈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건설사들도 건설 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후분양 제도가 좋은 키는 좋은 제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정부의 금융상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주택 매수자에게 저당 금융이 있죠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 등의 이런 건설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선분양에 대한 거를 없애고 후분양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분양 제도에 대한 특징 정도까지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만 읽어보시면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면에서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서 네 번째 길이죠 그게 조세 정책이죠 이 조세 정책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조세 종류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2회, 31회, 30회, 29회 지난 4년 동안에 이 종류를 물어봤어요 종류를 물어봤는데 뭐를 물어봤냐면 보유세를 물어본 거예요 보유세 거기 보면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도 관련 조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세가 있고 뭐가 있냐면 지방세가 있다고요 보유세가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라고 그러고요 이게 재산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시험에 둘 다 지방세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제일 처음에 답으로 물어본 다음에 가로놓기 들어갈 게 맞는 게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4년 연속 보유세 관련해서만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국세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증여세는 국세에 들어간다는 거 대표적인 성질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또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한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우리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그거는 어디서 하셨냐면 경제 편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탄력성 여기다 묶어가지고 그게 왜냐면 경제에서 탄력성을 배우셨는데 그거를 이게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정책에 와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해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할 때 거기서 붙여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상에서 일단 알아두실 거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주택자 있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을 팔기가 그런 거예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투기적인 거래를 줄여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이 동결효과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보유자라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부가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인데 포인트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는 게 나오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반대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줄 수 있는 표현은 이거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토지 단일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논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은요 이 토지에서 얻게 되는 지대 있잖아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대론에서 배우셨겠지만 고전학파의 지대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을 통한 모든 이익은 다 지대로 계속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한 예로 강남 같은 데 가면 임대료 되게 비싸죠 그러면 이 대로변에 있는 여기 점퍼들은요 옛날과 같은 빵집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와요 빵 팔아서는 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든 소득의 대부분이 다 임대료 지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종의 초과연에 대한 것이니까 정부는 이걸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천 원일 때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00원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100원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만 되는데 가격을 올리려면 공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변화가 없다고요 공급이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 세금을 전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요 가격도 변화가 없으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된다라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등장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용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도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인데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예전에 한 세 번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단일세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인 지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 전가 및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참고하시라고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주요 정책 및 제도 도입식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기준한 거냐면 중개사 제도 있죠 그래서 중개업법이 재정이 공폐돼서 이게 83년도에 부동산실명제는 95년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년도 리치법이라고 해야 하죠 부동산투자회사법은 200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2005년부터 이렇게 도입된 것을 기본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시점에서 이런 비슷한 것만 나오고요 최근에 한 2, 3년에 한 번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론의 숲길을 한 번 쭉 다녀보면서 마무리를 하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정책론 안에서 우리가 4개 파트가 있고 제목이 나왔을 때 정부의 기능 어떤 역할에서 들어오느냐 떠올라야 되고 토지정책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조세정책에서는 조세종류 그 다음에 단일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양도세의 동결효과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조세전가와 기착은 우리가 경제편에서 묶어서 같이 했다는 거 그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투자론이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투자론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투자론에 대해서 예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건 정리해놨으니까 아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투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